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오늘 고인도구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져라 날로 새로워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 미만의 삶을 살아갔죠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적지 않는 기간을 요양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면서 인생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람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매일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잠시 이 세상 산다 나는 영원히 주님 앞에 산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너무나 가슴이 미워지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산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수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존재 이유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수 안에 있음을 기억해 됩니다 여러분 홈쇼핑을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킨 물건이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그 물건을 쌌던 포장지를 끌어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은 포장지와 같은 겁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 직분과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에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끝까지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번역으로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직분을 맡은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중요한 자세에 관하여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은 2절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를 말하죠 첫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된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 숨겨져 있는 부끄러운 일들 있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속임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거짓말 속임을 행하면 안 돼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강단에 선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시퍼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돼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해지는 재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섯째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항상 참말을 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절 보시면 오직 그리스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놀라운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독일한 구절을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강경결계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가려진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말씀이 자꾸 튕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속가냅니다 이것도 속가내고 저것도 속가내고 그냥 편식하듯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취사선택을 하려고 해요 또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 가려진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려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시해 줍니다 복음에 가려진 자가 아니라 복음에 절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가려지는 것일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에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 했다?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했다 지금 바울의 말이 들리십니까? 바울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 이 세상의 신이 있음을 말합니다 누굴까요? 원수사탐 마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에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신과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를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핵심을 제시해요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가? 5절에 나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첫째 오직 그리스 예수의 주되신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차 한 잔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예수를 아멘이십니까? 둘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종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겠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더 연장시켜서 살게 해주신 것은 예수를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교회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뭐 간식 주고 같이 놀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예수를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강경질기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7절 보시면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은 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배란 무엇일까요? 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오 예수 그리스가 내 인생의 보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 자신의 몸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큰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갖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에서도 그걸 허용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이거는 교단이 감리교 목회자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담겨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린 질그릇이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명 교회 단임 목사라고 해서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실은요 비정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목회자들을 대할 때 교인이 몇 명인 교회의 목사다 또 지금 진짜 무명의 목사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를 평가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은혜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정말 미말에 있어야 될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고 세워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만 듣게 될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을 고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낳았는데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 바로 나사는 예수 그리소가 당신을 일어나게 하고 고쳤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나에게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기서 팬티라도 하나 걸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벌거벗고 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아멘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8절부터 10절은 여러분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슨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가만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당장 이 새벽기도 목사님 연합석회를 하루 땡겼으면 좀 멋지게 금요일 새벽도 쉬시고 토요일 새벽도 쉬세요 방학도 있다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솔직히 들었죠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처음엔 전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 그러냐? 그 뭐 이틀 쉬지 뭐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으로 땡겼지 뭐야 잘했죠?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누군지 내가 다 알아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리슨의 삶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뜨미를 당해요 하지만 쌓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이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미 나란 존재는 내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단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진이가 박재진으로 살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이게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강경제일격 거라고요 왜요? 성구사에서 샀거든요 이거 성구사에서 다시 안 가져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샀다고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눈썹 그릴 때도 정성 들여서 그려야 된다고 예수님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감동적인 고백을 해요 11절 같이 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 놀랍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성질 같아서는 야 방뻬 하고 싶을 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그냥 어떻게든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희생하듯이 우리가 그리슨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누가 훌륭한 성도고 누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냄새 풀풀 풍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번째로 14절 보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왜 사망이 바울과 동력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안에서 역사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명은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산부인과가 없을 때 저희 누님도 연배가 지금 63시거든요 근데 집에서 애기를 났어요 시골이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산모들이 집에서 애기 낳을 때 고무신을 이렇게 돌려놓으면서 그랬다면서요? 내가 이 고무신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왜요? 애나타가 많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하자는 게 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경에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존경에 쓰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만다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미 목적지가 정해졌다고요 우리는 하늘나라 천성에 이미 분양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높거나 낮거나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누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바울은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다섯 번째로 16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해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거울을 보면서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 보일 때마다 이렇어요 내 속사람은 더 젊어지고 있구나 아멘 안 하신 분들 보여요 보톡스 주사 맞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무릎이야 강원도는 고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몸이 불편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가 쉽지 않다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17절과 18절도 꼭 암송하시기 바라요 바울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란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수들이 말이죠 무더운 날씨에도 비짓땀을 흘리면서 태능선수촌에서 땀 흘려 훈련하는 이유가 뭐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금메달 아무리 많이 받아보세요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은 반드시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인생의 어떤 환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주신 상급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선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소가 계시기에 우리는 존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인성의 시험 들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들이 누구나 출발선에 서지만 도착점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름질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